2020년 6월 9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이동하라 치킨필 치킨할게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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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체에 치킨 면 치킨 치킨 다 싸웠을때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전에 다 쌓았을때는 안쥐었어요 이전에 제가 쌓여님이랑 같이 왔을때는 안쥐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깨십니까? 하아 부하댑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록색? 초록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제발 부탁이다.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다. 잠깐만.. 제발 좀 부탁이다. 진짜 이거 레전드야.. 진짜 이거 레전드야.. 정말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다 너무 레전드 테두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레전드 오빠라 이동 가만히지 마시죠 어디 있는거야 진짜? 다 알았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거야? 갑자기 사라졌어 와 금술 장난아니다 와 금술 장난아니다 금술 장난아니야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먼지가 묻지도 않았거든 와 금술 장난아니다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먼지가 묻지도 않았거든 와 냄새.. 주방 쪽에서는 항상 내가 칼로 위협을 당해서.. 항상 조심 항상 조심 잠시 또 망설이 물을 꺼내면 문을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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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를 찾고 있을 수는 없지. 응. 안녕.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